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쨌든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해서 이렇게 짠! 여기 도미도 이렇게 빼고 이겁니다 이게 이 팔은 니트로 되어있고 이 몸은 패딩으로 되어있어요 조명이자마단 그래서 이렇게 문클레어 표시가 되어있고 사이즈는 M입니다 이게 요렇게 요거를 해선하면 교환함불이 안된대요 요정도로 들어왔고 요렇게 니트 팔은 니트고 몸통은 이게 패딩 패딩이 아니라 뭐죠?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문클레어 표시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빛을 가리고 앉아가지고 요렇게 표시가 있고 버튼을 이렇게 버튼이 요렇게 되어있어요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요거를 요렇게 내리면 되고요 쭉 내리고 내려서 이렇게 빼면 요 안이 요렇게 심플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거서부터 요거를 볼게요 요거 특이하게 되어있다 요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상표를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보고 요기보면 다운 이랍니다 다운이고 요기 안에 사용설명거서 같은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게 다운으로 되어있고 에구에구 이렇게 보면 다운이 아이고 요런 주머니가 들어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요게 사이즈 M이고 요게 태그 있는거고 QR코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쨌든 요렇게 니트로 되어있어서 손및 이 팔이 니트로 되어있으면 되게 활동성이 좋아서 아주 좋고요 요게 묶을래요 요게 끈에 요렇게 끈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있고 요렇게 요거를 떼면 교환 반품이 안된다니가 한번 요게 보고 옷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잘 살펴보는거에요 요게 주머니가 요렇게 되어있고 바느질은 뭐 이게 맨덜맨덜한 스타일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니트리요 니트 원클레어 니트라고 하면 요렇게 예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잘 입으면 되겠습니다 띵 그럼 요번 가을은 예쁘게 화이트로 예쁘게 나와보도록 하죠 요기 요기 자크 옆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본클레어 요기 자크에 서있는게 아니라 요 옆에 라인에 음 요런것도 또 센스가 있네요 음 음 요렇게 되어있고 요렇게 되어있고 요렇게 되어있고 음 음 약간 얘가 번들번들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입으면 예쁘더라구요 요렇게 올가을 를 함께할 몬클레어였습니다 몬클레어 니트였습니다 안녕 아뇨